물어준습니다. 소황제 넘은 황제 첫째 총 3건 8천만원에 빛나는 물어준습니다. 이번에도 물어준습니다. 첫 트랙 랩덩 트랙은 태종 로비의 절벽 전투가 선택이 됐습니다. 경기시장 갔습니다. 강진우 선수가 시작했다면 약간 앞선하고 있고요. 절벽적인 선택자는 그나마 다행이네요. 하트바디를 위해서 피해받는 선수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일단 초반부터 강진우 선수가 스타팅을 굉장히 잘 끊고 1위로 달려가고 있는데 강진우 선수의 무서운 점이 이렇게 1위로 달리고 있을 때는 계속적인 타임워핑 모두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2위로 따라가고 있는 김진우 선수 역시도 지난 시즌 우승을 했고 이번 시즌 들어서도 크게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지만 무난하게 그래도 연속적으로 자신이 플레이를 펼쳤거든요. 지금 강성희는 사고가 나면 강진우 도와주는 거고 강진우는 중요한 것은 이 절벽질 같은 경우에는 평균 6.4포인트 정도를 득점할 정도로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트랙이고 이 트랙에서 벌써 이번 시즌에만 1위를 두 번이나 했다는 게 초반 출발 굉장히 강진우에게 좋게 나고 있어요. 지금 강진우 선수도 이렇게 1위로 치고 나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김진우 선수가 실수한 이후에 센스있게 연속적으로 블록킹으로 막고 3,4위로 선수들은 연속적으로 마크했다는 거 김진우 선수의 순간적인 센스가 굉장히 돋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우 선수가 강성희 따로 강진우을 결국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강진우 선수와 무너 선수 이 두 선수의 아무래도 대결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인데요. 무너 선수 같은 경우도 전략적으로 이 절벽 트랙을 싸내야지만 자신이 포인트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쳐져있다는 게 초반 포인트 싸움에서는 강진우 선수가 상당히 좀 유리하게 출발을 하겠네요. 김진우 선수가 실수하면서 지금 그 사이를 무너 선수가 잘 퍼가 돌었는데 이미 김진우 선수가 3위권 이하를 조금 블록킹하면서 강진우 선수와의 거리 차이가 조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강성희 선수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초반부터 강진우 무너진 체계로부터 터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둘을 싸면 둘을 싸면 강진우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강진우 실패 강진우 실패했네요. 강진우 실패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강진우 선수 약간 의외인데요. 강진우 선수가 그동안에 이렇게 상금도 많이 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일을 두 번이나 했다는 것은 실수를 거의 안 했다는 건데 그렇죠. 더군가상 거의 끝나가듯이 강진우 선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강진우 선수가 12단을 부르는 단단 척도가 됐다. 아 이거 표정이 안 된 거잖아. 야 무너진 선수가 사실 일어나기 조금 힘든 상황이었는데 1위로 들어갔고 상대적으로 강진우 선수 6위까지 쳐진 것은 야 심리적으로도 강진우 선수가 많이 쫓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강진우 선수나 강덕이 선수 지금 마지막 쯤 들어와서 잘 달리고 있다. 경기 시작 좋습니다. 네 지금 강진우 선수의 스톰이라는 하트바디를 다른 곳으로 사용했고요. 다른 선수들은 역시 다 레키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 강진우 선수가 지금 워낙에 마음 트랙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수들이 좀 완벽하게 자신의 트랙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선수들이 많은 사고를 내고 있는 그런 트랙 중의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강진우 선수는 좀 좋은 스톰한 선수고요. 한번 강진우 선수가 조금 어떻게 보면 또 무리수일 수 있는 것이 다른 선수가 모두 레키이기 때문에 자신만 좀 빌드가 다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트랙 같은 경우 땅 떨어지러 떨어지는 그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저기서 아이 트랙을 잡기에도 반드실뜩 해야 되고요. 강진우 선수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렘은 없어요. 5딩업인가. 네. 그리고 강덕 김진희 선수가 강진우 선수를 공격을 하면서 강진우 선수가 좀 라인이 많이 흐트려진 그런 모습이고 와 근데 무너준 선수가 1위로 달리면 승사율이 좀 안정적으로 거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강덕인 무너준 같은 선수고요. 1등을 현재 장진영 3점이에요. 여기서 10점을 먹으면서 아이템의 그런 공격을 공격을 받는 겁니다. 무너준 그러니까 무너준 선수 연속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전 트랙에서 2위를 차지하고 또 앞으로 또 이 트랙에서도 상위권 아니면 뭐 혹은 1위를 차지한다면 무너준 선수의 워낙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 무너준 선수가 워낙 자신이 마음대로 좀 잘 끌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로서 분위기 무서워질 수 있는 거고요. 와 김진희 선수가 의외로 상당히 좋은데요. 그럼 또 무너준과 공다운을 해주면서 서로도 피해를 입으면 강진우에게는 또 좋은 찬스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무너준 선수가 이른바 내려봤고 김진희 선수가 자세히 가세히고 기회전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막판 뮤직인 막판부로 취해야 돼요. 아 무너준 역전! 사실 1위 김진흥 뒤로 한참 뒤로 보내고 강진흥라는 거리도 있습니다. 그래도 강진흥 선수는 지금 많이 좁혀왔는데 트랙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게 강진흥 선수는 아쉽겠네요. 정말 심장이 죽여요. 아 지금 강진흥 선수가 과감하게 트랙이 다 끝나가는 것이 조금 아쉽거든요. 아 여기 마지막에 돌고 오! 잡을 수 있다! 아 무너준 선수! 아 탄력도 기를 막았습니다. 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브로키를 못했으면 강진흥한테 역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지금 부스터 타이밍상 충분히 지금 강진흥 선수가 무너준 선수를 역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었는데 와 그 틈을 무너준 선수가 바로 역전을 내주지 않고 브로키를 바로 성공하는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리지가 좋다고 해서 부스터 맞다고 해서 경기 시작됐어요. 무너준 선수가 정말 강짜를 보이는 그런 트랙이거든요. 아 지금 스타트에서 무너준 선수가 전략적으로 지금 출발 부스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본다면 무너준 선수가 어떻게 지금 경기 운영을 해갈지 한 번도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웃코스 2코스가 아닌 아웃코스 쪽으로 차면서 부스터를 모아서 그 부스터 타이밍 한 번으로 순위를 올리고 그런 식으로 뒤쪽에서 하나하나 따라 붙겠다. 그리고 분명히 앞서가는 선수들은 라이스하우라다 사고가치기 한 번 날 거고 그것을 역으로 노리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육두가면 안 된다고 무너준다. 무너준 선수가 강진흥 선수를 좀 마크하면서 강진흥 선수를 크게 붙여진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긴 세 개 아니거든요. 금방보다 잘 있는 거 무너준 아직도 5위입니다. 앞에 강진흥 선수가 잘 피했고요. 무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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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문호 선수가 그렇게까지 컨디션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2,3,4위권인 선수들이고 장진영, 강석인, 정서루 선수도 가창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문호 선수들 집중력을 잃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아 근데 문호 선수가 싸우면서 강등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눈치게 그런지 갖다놓은 거 있어요. 제 생각에는 문호준 선수가 컨디션이 뭐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지만 나포지 지하니 나포지, 나포지. 뒤로 가요! 뒤로 가요! 아 계속 거듭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 경진은 선수 굉장히 지금 자신이 몸싸움을 걸거나 블록킹 할 때 굉장히 안 풀리고 있거든요 정화점에서 적은 기업에서 세게 막았어요 특히나 중요한 건 그러면서 이제 무너진 선수가 순위로 계속 나가고 있고 어 이거 뒤탈한 선수 장관할 수 있거든요 실수만 하려면 김세카는 순위로 올라갔어요 상당히 훌륭한 라인이었거든요 무너진을 반짝 돌면서 김세카는 상당히 고급스러워 밀리면 안되죠 밀리면 안되요 김세카는 선수도 여기가 이제 여기를 탈출할 때 무너진이 나이 좋아요 무너진이 나이 좋아요 무너진이 사고 약간 미치면 선수가 죽었고요 야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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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를 걸어 승부 쳤는데 가장 중요한 트랙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로서는 이런 단점이 되는 트랙 장점보다는 단점이 되는 트랙이 있음으로 해서 불안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정말 단점이 되거든요 장지영 선수가 1위를 하면 빌소드가 9위를 근데 이런 식으로 후반부가 되니까 과감하게 붙여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때 장지영 선수가 상황을 하면서 7위까지 떨어졌죠 오히려 자기 께에 넘어갖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안됩니다 지금 단점 무너진 선수 지금 사문도 연습적으로 계속 피해 절고요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으면 꺼꼬로 말씀드리면 무너진 선수가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포인트를 조금이라도 따내고 꺼꼬로 장지영 선수가 포인트를 못 달린다고 할 때는 무너진이 시민적으로 더 안정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선수는 강성은 누가 다른 선수는 위협적이지 않아 60몇 포인트입니다 무너진이 3위까지 올라왔고 그렇죠 무너진 선수 이런 단점이 될 수 있는 트랙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다고나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게 된다면 자신감 있게 마지막 남은 후반 후반 몇 경기를 더욱더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팀이 되는 거고요 지금 강성은 1등에 맞다 44포인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무너진이 4등하면 그렇죠 3점 벗고 어문드님 무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빙의 다른 카트들에 공격했을 지어야 했는데 무너진이 무너진이 쉽지 않아요 순위가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밀리고 있는 거죠 장지영은 장지영은 좀처럼 헤어나올 줄 못하고 있거든요 장지영은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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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워낙 주위권이 빠르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다 보이고 있어요 앞에 선수들이 앞에 사과를 해보면 장지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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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영을 좁혀야 돼요 앞에서 한두 타스만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는 순위가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촘촘하게 날리고 있는 접정은 거 아니에요 debi men 무너진이 2위면 무너진이 2위 쏘대 jogger 종 Jan 자, 얼마 전에 무로준이 됐다 하면 다메다 또 체크는 이메일 뿐 오늘 무로준의 기록은 대단합니다 1위, 2위, 3위, 3위, 8위 두 번 하고 다 2위, 1위, 2위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죠! 네, 사실 이 트랙 같은 경우는 네, 무로준 선수가 상당히 더더욱 유일해지는 것이 아닌가 할 생각입니다 역시 김태파너스가 1위를 하면서 자신의 포인트를 딸 수 있는 버블 트랙 같은 경우는 장진영 선수가 정말 성적이 부족 안 좋았던 트랙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10포인트를 추가한다는 것은 무로준 선수가 하위권으로 쳐주는 것만큼이나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무로준 2등이나 끝내기 좀 이겨요 장진영 4위, 어? 4위가 나왔습니다, 장진영 아우, 장진영 8위로 떨어졌어요 아, 무로지네요, 장진영 이런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간사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무로준 선수를 이겨낸 수 있는 무로준과 무로준 선수가 조금 많이 무너져버린 무로준 선수가 굉장히 대조적으로 돼버린 모습이고요 네, 3위까지만 해도 되는데 2위, 2위거리고 있는 무로준은 장진영은 없어서 힘쓰겨야 되는데 그냥 복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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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로준 선수가 2위를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달릴 건지 아니면 정선을 잡아내면서 1위로 해서 경기를 끝내고 자신이 우승컵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핥고 있을 것 같거든요, 무로준 선수라면 문호준이라면 그렇죠 문호준 선수랑 지금 포인트 차이가 꽤 있고 정정 선수가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신이 1위를 차지하면서 멋지게 우승하고 싶을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우승을 한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문호준 선수 과감하게 하다가 정정 선수가 사고가 나서 순위가 쳐지는 그런 또 다른 변수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문호준 선수 어떻게 판단을 해서 경기를 펼칠지는 선수 본인이 판단을 해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여유 있게 하는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승이거든요 어 쉽게 갈수록 정원 한 번에 걸렸으니까 하지만 문호준이라면 그 또 돌발사고에서 즐길만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돈보다 명예의 내가 결과를 입지하고 싶어 문호준이면요 정정 선수는 오늘 문호준 선수가 정신했지만 1위를 2번밖에 차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점으로 위로 간다면은 조금 욕심을 가지고 좀 역전을 노려볼 만한 기회를 좀 잡을 것 같거든요 자 사고 한 번 더 한 벌이겠습니다 어 정성! 정성! 문호준! 아! 문호준! 아! 문호준! 아! 문호준! 아! 문호준! 장기장 4위까지 쫓아왔는데 장기장은 어딨지 보이나요? 아! 거의 끝났어요 끝났어요 야! 가슴 안에 마지막에 어려운 것만 공간이고요 아! 이렇게 되면 오로지로 우승! 마지막 이제 피니시를 향해서 어! 죄송하지만 아! 그래서! 1등 2등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들에 대한 투하권 버디버디 아! 버디버디 카트릭은 지난 3개월간 숨가프게 날라온 대결 결국 물호준이에요 네! 물호준 선수 지금 인터뷰를 할 때 뭐 최고의 선생님이 틀림이 없지만 그 최고다라는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없었던 건 이 바로 카트릭의 우승 타이틀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모잘랐기 때문이었거든요 한 번에 우승을 했지만 그건 그 이후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고 항상 우승으로 꼽혀있고 뭐 최고의 선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결과로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승 상당히 기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또 문호준 선수가 이제는 또 새로운 기록 최초의 3회 5등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문호준 선수는 정말 운 본자 다운 그런 타이틀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1몰로 또 를 돕는 자막에 대 1몰로 또 래신에 도전했고 거짓말을 해서 1몰로 또 래신에 도전할 수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